안녕하세요. 오늘 잠실 롯데몰에서 황희조 선수의 팬서연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. 지금 여기 3층에 푸마 매장이라고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. 지금 찾고 있거든요. 여기가 스포츠 매장 쪽이라 돌아다니면 있을 것 같은데, 어? 거긴가?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데, 어? 저인거 보다. 황희조 선수 만날 수 있을까요? 사람이 너무 많은데? 보여드릴게요. 지금 황희조 선수가 프랑스 보르도 팀에서 뛰고 있잖아요. 그래서 프랑스에서 취재진이 와서 찍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황희조 선수가 프랑스 보르도 팀에서 뛰고 있잖아요. 지금 황희조 선수는 실물을 갔는데, 실물이 더 커지네요. 역시 실물파입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. 사람이 좀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. 사람이 너무 많아. 지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